네 안녕하세요 모두의 오디오 tv 입니다. 오늘 오디오 구입 순서와 비율을 추천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패시브 홈 오디오 시스템을 먼저 말씀을 드릴 건데요. 패시브 오디오 시스템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저는 압도적으로 중요한 게 첫 번째가 스피커라고 생각합니다. 비율도 55%로 가장 높게 제가 세팅을 했고요. 저는 가장 먼저 선택을 해야 되는 게 스피커라고 생각합니다. 스피커를 기준으로 앰프와 그 외의 소스나 나머지 액세서리 같은 것들로 그에 맞춰서 뒤따라 와야지 앰프를 가끔가다 먼저 선택을 하고 스피커를 선택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오디오 입문을 하시는 분들에게 저는 그 방법보다는 스피커를 기준으로 이어져 나가는 그런 구성의 구입 순서와 비중을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앰프에서 25%를 설정을 했어요. 약간의 차이는 좀 더 5%, 10% 정도까지는 달라져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저의 권장치라는 말씀이고요. 스피커가 압도적으로 중요합니다. 스피커는 어떤 파트보다 많은 변화를 가져온다는데 어떤 이견 같은 것들이 없죠. 그래서 스피커의 비중이 높으면 당장의 소리가 딱 한 번에 좋다라기보다는 포텐셜을 좀 많이 좌지우지 하거든요. 그래서 잠재력이 향후에 앰프를 좀 좋은 걸로 한 번에 딱 핏하게 시스템을 맞추려고 하시는 분들도 물론 많겠습니다만 기회 될 때 한두 가지 섹션 정도는 업그레이드를 또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러한 다양한 자유로운 시스템 변화가 또 오디오 시스템의 큰 매력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아예 한 번도 안 바꾸겠다 이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한두 번 정도는 추가로 한 6개월이 되었든 2년 뒤가 되었든 기회가 될 때 한두 번 정도로 한번 바꿔보시면 오디오를 바라보시는 시각이 훨씬 더 넓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앰프는 스피커의 환경에 맞춰서 25% 내외로 세팅을 구입을 하시면 되잖아요. 스피커가 얼마나 구동이 어려운지 또 본인의 환경에 맞추어서 스피커도 마찬가지지만 앰프도 환경과 스피커의 특징에 맞춰서 앰프를 고르시면 되는데요. 만약 당장 한 번의 세팅으로 소리가 좋기를 바란다면 앰프 비중이 조금 더 올라가고 스피커나 나머지 기타가 조금 더 내려와 주면서 앰프 비중이 그만큼 올라가 주는 세팅을 또 권장을 드리고 싶어요. 소스는 핵심 요소 3가지 중에서 저는 가장 낮은 하순위로 봅니다. 오디오를 많이 하신 고수 분들께서 소스가 오히려 가장 중요하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이게 소스가 가장 시작하는 단계니까 그 말씀들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만 저는 지금 오늘 입문하시는 분들 초반 중반까지의 예를 들고 있는 겁니다. 소스가 1순위 혹은 2순위로 굉장히 중요해지는 케이스는 오디오를 웬만큼 거의 10년 이상 하셨고 오디오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오랜 시간 들으시는 분들한테는 적잖이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오디오를 많이 하신 분들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조금 틀렸다라기보다는 기준 차이가 조금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스 차이 입문자분들이 많이 하실만한 금액대의 제품들에서는 거의 티가 잘 나지 않습니다. 차이가 없다는 게 아니라 차이가 작게 느껴진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입문과 초반 단계에서는 저는 소스의 비중이 낮추시고 향후에 5년 차, 10년 차, 20년 차 혹은 올해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많이 듣는다 이럴 때는 조금 더 비중을 높이시는 게 차후에 한 번에가 아니고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 케이블을 제가 3%로 두었는데요. 애매합니다만 저는 입문시 비중이 낮았으면 합니다. 마찬가지 소스하고 마찬가지 개념인데요. 빨간색, 검정색 들어가는 막선까지는 좀 그렇고요. 무산소 동선 정도 사용하시고 인터케이블도 브랜드가 있는 이런 데에 하위 그레이드보단 그것도 가격이 좀 나가기 때문에 그냥 아예 까나레나 존머 이런 제품 만원, 3만원 사이 제품 정도로 인터케이블 넣으시고 그것도 안 하고 그냥 일반 만원짜리 정도 쓰시는 것도 완전 나쁘지는 않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시스템이 올라갈수록 또 시스템을 치밀하게 본인만의 세팅을 맞춰나갈 때는 케이블도 작지만 차이가 분명히 있고 이 작은 차이들이 모였을 땐 의외로 11에서 3% 차이를 좌지우지하지만 그게 또 클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입문단계에서 추천드리지 않는다는 거 최대한 가볍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룸투닝 이 점이 케이블보다 저는 상위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한국 오디오인들의 절대적인 오디오 듣는 환경이 공동주택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좀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층간소음 이런 것들을 좀 걱정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공간도 넓지도 않고 또 여기에다가 가장 무서운 게 요즘에 인테리어 조금 된 집이라든가 방에 구조가 좀 다른 집들 같은 경우 내력벽이 아니라 가벽을 사용한 공간이 아주 많이 눈에 띄어요. 그냥 내력벽으로 지어질 만한 집도 좀 이쁘게 만들어진 유의 집들에서는 벽 두드리고 다니면 가벽이 그냥 사방이 가벽인 케이스들도 꽤 되더라고요. 이렇게 집을 한 번 방마다 자기가 오디오를 놓은 공간마다 한 번씩 두드리고 다녀서 가벽인 경우라고 하면 사실 고급 오디오 시스템이 힘을 발휘하기에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아예 저가형 혹은 그냥 기존의 이어폰이라 아주 저렴한 액티브 시스템으로 쓰시기는 싫으시니까 지금 이러한 컨텐츠를 보시는 것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가벽 상황 속에서 울리는 과하게 울릴 수 있는 부분들을 카페트라든가 커튼 침대 쇼파 이런 생활 속 행거 옷 이런 것들로 일단 어떠한 얼만큼의 차이가 있는지를 한 번 보시고 디자인이 너무 도저히 내 눈 뜨고 못 보겠다 싶을 때에는 그때 가서 좀 인테리어 요소를 크게 해치지 않는 오디오 전용 물품들을 차후에 오디오 시스템을 마련하실 때가 아니라 나중에 한 번 바꿔보시는 걸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액세서리도 케이블과 역시 또 마찬가지가 되겠는데요. 입문 시의 비중이 좀 역시 또 낮았으면 좋겠습니다. 액세서리가 오히려 스피커나 앰프보다 장터에서 좀 더 인기가 많은 것들을 저는 이따금씩 좀 느끼면서 굉장히 고가의 액세서리들이 의외로 인기가 되게 높고 상당히 좋은 스피커나 앰프인데 오히려 좀 거래도 잘 안 돼서 자주 보이는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저는 좀 아이러니함을 좀 많이 느낍니다. 깔맞춤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 스피커나 앰프를 변화를 주면은 뭐 와이프나 이런 사람한테 걸리기가 쉬워서 또 다른 설득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케이블이나 액세서리는 티가 안 나니까 이걸 좀 많이 하시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저는 들기도 합니다만 입문 시 시작할 때 액세서리에 대한 비중도 좀 낮췄으면 좋겠고 하지만 필수적으로 좀 있어야 될 패시브 호모디어시스템을 기기에 가질 수가 좀 있으니까 저렴한 거라고 하더라도 오디오랙 정도는 하나 갖추시고 그 외에 스파이크라든가 슈즈라든가 이런 것들은 슈즈가 따라오지 않는 경우는 슈즈도 좀 저가형 그냥 먼저 사시고 스파이크는 그냥 주는 거 일단 무조건 먼저 쓰시거나 스파이크도 붙였다 뗐다 하는 이런 걸 하시면은 된 거 될 것 같아요 그게 최초에 너무 높게 고려되는 건 저는 좋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세팅이 있는데 세팅은 비용이 추가로 들지 않는 부분의 세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스피커를 뒷벽에 좀 더 붙여놓는다든가 뗀다든가 좌우를 좀 더 벌려 놓는다든가 좀 좁혀 놓는다든가 또 인을 줄 것인가 또 아웃을 줄 것인가 높이를 좀 많이 줄 것인가 좀 낮은 세팅을 할 것인가 이러한 유해 것들로 오디오랙에 올려놓을까 서랍에다가 스피커를 올려놓을까 스피커 스탠드에다 올려놓을 것인가 이런 유해 것들에 대한 차이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세팅에 대해서는 지금 생각하시는 것보다 좀 더 높은 수준의 비중 돈을 쓰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노력하는 수준을 조금 더 높게 넣으시면 비용을 안 드리고 입문하시면서 이것을 통한 이해를 어느 정도 구해놓게 되면 단순히 비싼 거 샀으니까 좋아졌다 비싼 건데도 좀 생각보다 별로였다 이런 걸 넘어서서 이 단번에 이번 시스템이 아닌 향후에 흘러가는 변화의 변화의 큰 경험치로서 본인의 시스템의 발전을 추구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틀이 될 수 있다 라는 측면에서 세팅은 제가 딱히 퍼센트로 두지 않았지만 높게 생각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렸고요 지금까지는 패시브 홈 오디오 시스템을 말씀드린 건데요 액티브 오디오 시스템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패시브 홈 오디오 시스템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